안녕! 밤중에 장 보러 가고 있어요. 이거 화질 엄청 안좋은 카메라 켰어요. 화질 안좋아가지고... 아이고... 잘 봤구나. 이런. 저쪽에 있는 마트 가려고 갔는데 문을 닫아서 다른 쪽에 있는 마트로 가는 중이에요.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곧 미국으로 가요. 갔다가 한국에 다시 올 건데 일단 한국에서 최소 몇 달은 더 있을 거예요. 갔다 와서. 많이 물어보셔서. 그리고 저는 원래는 트위터 쪽지 안하구요. 이쪽 마트는 문 안 닫았나보다. 그래요. 장 보러 왔어요. 잠깐 끊어야겠다. 사람들이 쳐다봐. 사람들이 쳐다봐. 이제는 진리길래 사연장에 나에게는 누가 가는 곳 사기만을 너의 해 너의 진리길래 틀어줄까? 이곳은 피자마자인데 나의 도로가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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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. 다사고 집에 가고 있어요. 막 놀고 싶어요.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보들 만나서 놀고 우리 여보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싶어요.